우와! 슬로베니아 에이산토리 우와 이거 뭐야? 슬로우 슬로베니아 천천히 전략이라는 거 없어요. 그냥 다 볼 거예요 저는 비틀 막 평화를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굉장히 희한하네 진짜! 아 일어나, 뒤돌아 막 지금 시간이 없다고요! 강진희 씨 내가 1등으로 다 찾겠어 내가 1등으로 다 찾겠어 행운의 강아지가 맞았어 해무르치고 글쩡 한글자막 by 박진희